문학시! 감사합니다! 문학시! 문학시! 영월사도의 진단 저희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저희 부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그것을 듣는 게 저희들은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주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 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같이 나누고 거기서 작지만 같은 방향이라도 하나 같이 만들어낸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검정부민들이 즐겁고 활기찬 어떤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 고음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활력감에 저는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.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. 이분들이 필요로 할 때 공간을 지원해주는지 아니면 가르쳐준다든지. 또 야외 공동사겠습니까? 공동사겠습니까? 군사ீ품은 포스테이트에다가 한 장씩 붙여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커서도 계속 이렇게 문화 활동을 즐기고 현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문화화폐에 붙였는데요. 문화회관을 이렇게 활용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다 이렇게 붙였어요. 진정 국민이 만나서 소통도 하고 즐겁게 의견도 나누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이 모두 모두 합쳐져서 좋은 의견들 다시 실천 되었으면 좋겠어요. 활력이 넘치는 긍정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이 활력으로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정말 구나듯이 긍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화이팅!